바람이 많이 무네요 오늘 여의도 방송국 가는 길입니다 머니투데이 아는 기자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얼굴 보러 갑니다 유튜버가 되려면 먼저 중요한 게 남의 시선을 신경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의도 한복판을 입고 셀카봉도 입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혼자 막 떠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거 뭐지 저거 잘생긴 혹시 배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본 적 없고 해외배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막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쳐다보고 싶은데 쟤 뭐하지? 이러면서 괜찮아 창피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쪽팔린 게 중요하지 방송국 왔습니다 여기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 방송 경제미디어 안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스튜디오에 이게 이게 무슨 주지 제 선물 제 선물 아니 돈으로 저 다음부터 선물을 돈으로 고생하는 냉품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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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살겠습니다 MTN 스튜디오 아닙니다 우리 저 이대우 기자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같이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아이 잘생겼다 제가 외모 빼고는 외모 빼고는 외모 빼면은 뭐 남는 거라고는 뭐 그때 누구랑 비교했더라? 원빈이었나? 원빈 원빈? 댓글에 욕이 안 달려서 참 신기해 우리 클린... 클린 방송 좋더라고 이대우 기자님하고는 우리 10년... 그러게 저희 MTN이 2008년에 개국했거든요 아마 그 즈음에 형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때 봐가지고 이대우 기자님이 여자친구도 소개시켜줬는데 몇 년 전이었더라? 12년도 말 크리스마스였다 아 그때쯤인가? 12년 말이었을 거야 공연 기획하시던 땅을 치고 있을 거예요 뭘 땅을 치고 이 형이 형은 언제 이렇게 만 명의 구독자를 두는 유튜버로 성공할 줄 알았겠어? 성공... 10년 전에 봤을 때도 저도 이 형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성공했지? 무슨 성공을 해? 지금도 그냥 월급쟁이인데 무슨 성공을 해?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소개해 주신 분이 나를 깐 거 같았잖아 그건 아니었잖아 형이 깐 거예요? 아니 서로 잘 안 맞았던 거잖아 서로 잘 안 맞았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대우 기자가 어때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반응이 썩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기자님이 형은 결혼 못 하겠다 좀 그랬어 그때는 좀 많이 걱정됐어 솔직히 많이 걱정됐어 이 형 장가 가야 되는데 걱정했죠? 걱정했지? 걱정했지? 지금 되게 잘 살고 있는 거 같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이거 우리 하계해야 한 방송 아니니까 내가 그 가끔 방송에서 한 얘기 있잖아요 유튜브 한다니까 그거 안 된다고 했던 그 동생이 형 그거 안 돼 그거 아유 그거 무슨 맞아요 아니에요 그때 봄에 만났을 때 형이 그랬잖아 내가 유튜브 하면 한 몇 명이나 볼 거 아니야 내가 한 300명? 근데 그때 벌써 한 3, 4천 명 됐었더만 아니 이미 모았는데 한번 슬쩍 얘기를 해 봤는데 아유 안 되지 형 형 그렇게 되겠어 했는데 그때 이미 성공 시켜놨어 나는 그러니까 형한테 이런 재능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유 무슨 재능 주식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고 방송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고 사실은 제가 주식 투자를 진짜 진성으로 잘하는 사람 몇 명을 좀 섭외를 해서 방송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던 이른바 이제 언젠간 슈퍼 개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나는 원래 이 형을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이 형이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지내야 된다는 게 형이 원래 지론이었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형을 섭외를 못 하고 있었는데 돈을 못 벌었어 돈을 못 벌었으면 조용히 살았을 텐데 돈을 못 벌었어요 중산층에 주변에 또 슈퍼 개미 네트워크 좋잖아요 이대욱 기자가 제가? 몇 명 없는데 아니 뭐 친한 있잖아 우리 형님도 있고 존경하는 분들 많잖아요 있잖아 그리고 기자님인데 주식을 정말 잘하셔요 제가요? 뭐 담당해요 스몰캡 스몰캡 담당 아니 엠템 보면 많이 나와요 제가 요즘에 주로 취재하는 분야가 스몰캡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 탐탐이라는 엄청난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십 몇 분짜리 제작을 해 그거 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편집하는데 이틀 걸려 원고 쓰는데 하루 반 걸려 회사에서 보면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응들이 빠르게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고 여러분 좀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기업 탐탐 아 진짜 좋은 방송이에요 저도 그걸 보는데 좋은 회사만 나와요 또 이대욱 기자가 주식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회사를 가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를 가서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막 섭외를 하잖아요 섭외잖아요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증권부인 이대욱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탐방로 가보고 싶고 CEO 인터뷰도 좀 방송으로 담고 싶은데요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뭐예요? 그 제작비가 얼마인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보도 차원에서 취재하는 거라서요 다들 그렇게 일단 접근하는 근데 실제로 저는 좋은 회사들을 주변에서 일단은 어디를 가보면 좋겠느냐 듣죠 그 다음에 좀 어렵더라도 CEO까지 섭외를 해서 지방이든 어디든 가요 한국 카본 밀양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드론 띄워가지고 그 밀양에 그 본행지 이만큼 쌓이는 것까지 막 다 짓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대욱 기자한테 또 얘기를 듣고 또 한국 카본 이거 잘 되겠네 근데 너무 느리게 가 좀 빨리 빨리 줘 빨리 줘 그 기업들이 제작비 얼마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 왜 그러냐 많이 당해서 그래 많이 당했어 근데 클린한 일단 우리 유튜버계의 클린 재테크 방송이 냉철티비 같이 우리 클린 이대욱 기자님 나오는 데는 다 클린 방송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대욱 기자는 기자 중에서 왓구는 원탑이야 왓구? 아니야 뭐 발라야 돼 아니 좀 그때 우리 10년 전에 봤을 때보다 우리 비슷한 또래거든요 거의 뭐 친구 같은 나이인데 좀 사갔어 그때는 20대였죠 그렇죠 그래서 앵커 같이 그거 많이 했잖아요 앞에서 앵커 가치가 아니라 앵커랭 앵커였잖아요 아마 우리 그 MTN이나 경제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목소리도 좋고 왓구 좋아서 뽑힌 거 아니에요 왓구로 그렇다고 합시다 실력보다 왓구로 우리 저희 이대욱 기자님이 애기가 셋이에요 진짜 열심히 살고 다들 애 셋씩 낳잖아 다? 응 다 셋씩 낳잖아 뭐 그치 그렇다고 해서 가슴자의 여유 제가 여기 사실 온다 온다 하고 사실 이대욱 기자님 아무때도 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만큼 걸리는 거예요 영광이죠 일만 유튜버께서 방문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구독자수로 평가해주지 마시고 저기 슈퍼챗으로 슈퍼챗으로 그게 그 돈 들어오는 거죠 슈퍼챗 아니면 시청시간 시청시간은 제가 그래도 좀 상위권이죠 구독자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주말에 막 밤 열한시 막 이럴 때 그 라이브 하잖아요 저도 여기서 딱 들어가 봤는데 벌써 막 수백 명이 먼저 들어가 있더만요 우리 방송은 아는 분만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좀 보시는 분들이 꾸준히 봐주셔요 구독자 시청률이 거의 한 7, 80%에 가니까 구독을 눌렀다 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랑이잖아 자랑입니다 악플 좀 달아주지 악플 좀 악플 악플 괜찮습니다 악플 뭐 괜찮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마트 이런 거 이마트? 이마트 저기 내가 볼 때는 용진이 형도 우리 방송 보는 거 같은데 용진이 형이... SNS 좋아하니까 볼 수도 있어 이마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유튜버가 누구냐 진짜 볼지도 몰라 그 형 오토바이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옛날에 이마트 출입했었잖아 스타필드 개장할 때 정용진 부회장 온다고 해서 막 팔로우하고 취재하고 막 막 이렇게 마이크 대화했었거든요 근데 남자 기자를 안 좋아해 아 여자 기자를 좋아해 여자 기자를 좋아해 여자 오면 얘기 잘해주고 남자 기자가 하잖아 인자 막 쓰고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시청하고 있을 거예요 같이 땅을 치면서 오늘 여기서 온 김에 내가 기자를 뵙고 이제 브이로그를 찍는데 투자를 좀 잘하려면 우리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본다고 그거를?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냉철 님이? 이게 찌끄래기 기자한테? 아니 그러면 요즘 뭐 좋게 보는 주식? 뭐 이런 거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아까 저는 기업 현장을 다니잖아요 그리고 CEO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 제가 찾아가는 기업은 안 좋은 회사는 잘 안 가지 좋은 회사 가니까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또 CEO들 이야기하는 거는 다 좋게 얘기해 갔다 오면 다 좋아 보여 근데 사실은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맞는지까지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그거는 냉철TV님이 해주시는 거고 아니 우리는 CEO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뭘까 빠삭? 더 이상 안 빠지겠다 하는 거 빠삭 이거 뭐 한창 웃었네 아 지금 장이 좀 그래 아 진짜 막 시장 분위기가 막 진짜 속된 말로 그지 같아 좀 그지 같죠 좀 바꿔야 되는데 저도 좀 투자를 되게 잘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직장인이고 또 저는 되게 조금 모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탐방을 다녀왔고 내가 취재를 하고 내가 기사를 쓰는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고 있어 아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어 그렇죠 근데 한순간 몇 푼 벌자고 내 모든 걸 걸 수는 없잖아 그렇죠 약간 되게 아쉽더라고 그래서 나는 따로 내가 취재하지 않는 종목들을 좀 공부를 하고 전화 그 IR 담당자나 뭐 주담들한테 전화할 때도 소액 주주입니다 솔직히 그때는 내가 좀 되게 찌그러져 있는 그렇죠 어디 기잔데요 이러고 전화할 때는 뭔가 되게 당당한 거 같은데 그렇죠 갑질이에요 소액 주주인데요 이러면은 거기 무슨 대리 하나 통화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힘들어 알죠 알죠 아 그래서 진짜 아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투자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예전에는 개인 주주들이 전화를 해도 되게 잘 받아주고 막 환대하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졌어요 레드오션화 됐어요 기자들은 또 접근하기가 좋죠 네트워크는 좋죠 아니 그래서 저는 방송만 보고 주식을 사면 절대 안 돼 그렇죠 냉철 TV에서 언급된 주식도 그냥 사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항상 그래서 저희 방송에도 하단에 붙어요 투자는 본인 판단에 의하면 뭐 이런 거 클레이머가 붙어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의 몫이기도 하고 그럼 뭐 한마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기업 온 김에 딱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아 그래요 그럼 미리 얘기를 해 주지 그럼 뭐 준비를 했을 텐데 너무 많아 그쵸 근데 제가 그 기업 탐탐 유튜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기업 탐탐이라는 꼭지로 방송된 횟수가 100회를 넘었어요 거의 한 110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한 60% 정도는 제가 탐방을 갔던 거니까 제가 탐방한 것만 해도 한 60군데 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 근데 그 기업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괜찮아 아 그렇죠 제일 좋은 거 하나 제일 좋은 거? 안돼 왜요? 나 잡혀가 왜 잡혀가? 여기도 추천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막 기자가 종목 추천하고 다닌다고 그러고 제가 그 방송했던 것 중에 그 뭐 CIS라든지 CIS 초기에는 좀 오르더라 어 그렇죠 좀 올랐죠 내가 방송할 때가 형이 쓰는 말로 개바닥이었어 그 2차전지 또 장비주 2차전지 장비 회사인데 제 방송에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기업탐탐에 이미 2년 전에 CIS 방송을 했고 거기가 중국 사드에 그냥 막 얻어맞은 다음에 안 좋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좋아져서 2년 만에 리뷰 방송까지 했어 그래서 다 보여드렸었는데 신공장을 얼마 전에 졌는데 신공장까지 꽉 찼어 케파가 그 공시를 보세요 저도 기사 몇 번 쓴 내용인데 수주장고만 해도 벌써 작년 매출의 3배의 수주장고가 쌓여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늦게라도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런 회사들 좋죠 또 얼마 전에도 가온 미디어도 2년 만에 리뷰 방송을 했어 가온 미디어 좋아지고 있잖아 엄청 올랐죠 셋톱박스 거의 이제 적자 생존 거기에 5G까지 이제 5G까지 하고 있고 그런 회사 좋은 회사 되게 많은 거 같아요 한국 카본도 마찬가지고 좋은 회사 생각해봤더니 이대욱이 다 얘기 좋네 근데 가끔 형한테 메일 가듯이 저한테도 메일이 와요 기업탐탐 보고 샀다고 그래서 막 왜 이리 와요 괜찮겠죠? 그러면 아 이거 뭐라고 답해야 되지? 아 그거 어떻게 답해 그거 나는 뭔가 응원의 메시지는 바로바로 답을 하는데 기업에 대한 거를 물어보면 난 한낱 단타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10년 전에도 이 탐방 프로그램을 했다가 망했어 그때 취지가 뭐였냐면 주주클럽이었거든요 주주와 애널리스트와 기자가 함께 탐방을 가는 거야 거기서 CEO에게 기업 현장도 소개를 받고 인터뷰도 하고 근데 몇 회 못해서 망했어 왜냐면 주주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아무도 신청을 안 해 왜냐면 사람들은 그냥 차트만 보고 사고 싶은 거야 그 10년 사이에 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있잖아 유튜버와 우리 둘이 가자 그냥 아니 근데 저도 이거를 되게 힘들지만 기획을 한 게 뭐냐면 차트만 보고 주식을 사지 마라 숫자만 보고 사지 마라 현장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차트와 숫자 이전에 기업 현장 그리고 CEO를 좀 먼저 알고 이해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좋네 탐방을 대신해 주는 거죠 대리탐방 너무 앞서갔어 내가 볼 땐 그러는가? 지금 하면 먹힐 수 있어 지금 하고 있잖아 꾸준히 하고 있잖아 기업탐담? 혼자 가잖아요 기업탐담니까 저도 하고 이제는 후배들도 좀 많이 탐방을 많이 가봐라 해서요 거의 지금 한 8월 중순 것까지 다 섭외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일주일에 1회니까 나도 한 번 껴줘 힘들지 원할까? 회사에서 저 사람 누구냐고 아니 뭐 시청률에서는 어쩔 수 없다 아니 근데 지금 기업탐탐도 너무 정형화돼 있고 아 좀 조금 더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연성으로 말랑말랑하게 아 근데 나도 기업 가면 되게 딱딱하게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나도 이제 물어볼 때 기업 가면 뻔하잖아 좀 예전에 탐방 가면 미리 좀 공부를 해서 좀 예리한 질문 그런 걸 하는데 나도 내 방송에서 조육방송으로 안 가고 알라도 모르는 척 하면서 빨리 삭 지나가버리거든 예를 들면 오늘은 와이소를 얘기했어요 재미 없더라 아니 그 그만큼 줄였잖아 근데 더 길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얘기 아 지금 5G 정도 좀 악석석한데 근데 얘는 5G이면서도 지금 갤럭시 S10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나오는 그런 거 막 엮일 수 있잖아 막 깊게 얘기하면 뭐 필터가 이거는 몇 개 들어가고 5G 전용 단말기에는 뭐 어떻게 이런 얘기하면 나도 지겨워 나도 그러니까 그냥 그냥 와이솔 그럼 라이브하면 밑에 살아 다른 사람들이 댓글 봐서 솔만드는 회사인가요? 저도 몰랐어요 그 회사 아 와이솔? 회사 되게 좋지 근데 코스닥이 상장된 회사만 해도 1340여 개예요 엄청 많아 또 그중에서 좋다는 회사들도 되게 많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건데 근데 사실은 남이 좀 좋다고 해서 대충 사업 보고서 몇 번 들여다보고 이거는 조금 이해는 하는데 확신을 못 갖잖아 좀 탐방 가야죠 탐방 가봐야 돼 본인이 가서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여기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시발시발 되면서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아 좋구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IT 같은 거 투자를 못 해요 너무 빠르니까 너무 빠르지 그리고 뭐 잘 이해도 못 하겠고 솔직히 무슨 필터라고 해서 나는 무슨 거름막 만드는 줄 아는데 그런 필터가 아닌가 섬유위복 이런 거 좋아하잖아 느리지만 천천히 가서 얼마 전에 저는 FNF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FNF가 얼마 전에 작살이 한 번 났었잖아요 중국발 중국에서 무슨 미국 불매운동 한다고 해서 MLB가 이제 안 팔린다고 해서 되게 흔들렸어 내가 너무 데이터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심란해서 어떻게더라 면세점 한 밖에 덜 나갔어 사람 바글바글한테 엄청 사과 바글바글 하지는 않더라 거의 장사들 안 되는 면세점을 가고 하필 그래서 그냥 저만한테 물어봤지 지금도 중국 사람들 많이 오냐 많이 사가냐 잘 나간대요 많이 팔린대요 알겠습니다 큰순들은 데이터 ERP에 빨대 꽂았을걸?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ERP를 보는 사람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지 사실 가서 지켜보는 거는 이제 내부 정보잖아 ERP 빨대 꽂는 거 위험해 아무튼 그래서 그냥 현장을 보는 거야 현장을 그렇죠 그게 마음에 많은 도움이 되지 동일방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안 신고 있구나 저는 어디 백화점을 가든 쇼핑몰 가든 항상 락쿠스 때 매장에 가보는 거야 요즘 어떻게 되냐 잘 나가냐 사진 않고? 샀죠 비싸잖아요 제 소득 수준에 비하면 락쿠스 때가 되게 비싸 비싸잖아 비싸 나도 못 샀는데 근데 그 막 십몇만 원짜리 하는 별것도 아닌 테니스 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이 사간다는 거예요 한동안 원가 엄청 살 텐데 원가 얼마나 하게 써도 그게 원가 엄청 돼요 이런 값이 잘 돼야 돼 잘 됐잖아 그때 쌀 때 되게 쌌는데 좀 올랐잖아 10만 원 찍었잖아 요즘 좀 그렇죠 좀 조정을 받기 조정 받는데 또 다시 가겠지 푼돈이라 제가 어디 냉철님 앞에서 투자를 한다고 가면 티끌모아 티끌이잖아 티끌모아 티끌해요 맞아요 바른 길로 가다 보면 언젠간 내가 근데 애들 여러 키우면 나가는 게 많으니까 우리 여기 소주라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라방도 그거 BJ들 라방 많이 하던데 소주 이렇게 넣고 막 소주 마시면서 방송은 심의를 적용 안 받으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은 심의 엄청 걸려요 특히 경제방송은 PPL이 안 돼 그렇겠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제방송은 PPL 하지 말래 그런 것도 안 되고 규정도 엄청 심해 요새 회사는 좀 어때요? 회사는 좋죠 제가 안 좋지 회사는 좋아요 아니 뭐 나중에 곧 좀 있으면 이제 제2의 손석희 사자 어디 온라인 매체 하나? 요즘에 그 보면 한국경제TV 실적 엄청 좋더만요 저희는 상장이 안 됐고 한국경제TV 이제 상장이 돼 있으니까 보면은 어우 엄청 잘 보네 제가 예전에 거기 많이 쌀 때 사서 쌀 때 팔고 나면 쌀 아니 엄청 싸 그래가지고 어떤 슈퍼게임인 분한테 형님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지 그리고 한 1년 동안 또 쌌다가 그 다음 해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미디어가 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주식은 주포가 드라이브 안 하면 없어 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잘 안 믿어요 근데 주포 누가 운전한다 세력 있다 이런 거 잘 안 믿어 서로가 세력이래 그게 없이 그냥 쭉쭉쭉 갈 수도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와 앞으로 꾸준히 잘 나오는데 돈이 안 물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세력이라는 것도 나는 좋게 말하면 수급이고 기자님 이야기를 봤는데 맞아요 서로서로 세력인데 그게 이런 것들이 서로 그러니까 합심해서 회사가 좋아지는 걸 믿고 착착착착착 가는 그렇게 드라이브가 되면 저건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막 서로 그러니까 뭐 좀 손 바뀝도 적당히 일어나야 되는 거고 큰 손이 꾹 누르고 있어 막 그냥 꾹 눌려있지 그러니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세력들이 올라오면서 밀어오면서 착착착 이거를 급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쫙 가는 것들이 나오거든 근데 실적이 잘 나오면서도 서로 이제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그나마 FNF는 정말 FNF 같은 회사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그걸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도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규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약간 강남아파트 같은 아 제가 참 FNF를 진짜 조금 사고 있어요 뭐 얼마나 돈도 진짜 코딱지 묻는 돈이야 근데 FNF를 어떻게 매수하게 됐냐면 원래 내가 기업탐탐에 섭외를 하려고 그랬어 내가 그 삼성 출판사는 기업탐탐을 했거든요 근데 FNF 김창수 사장이 삼성 출판사 김진용 사장의 동생이에요 찐동생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FNF도 회사 좋다는데 나 진짜 탐방 가보고 싶다 취재해서 방송 만들고 싶다 왜냐면 그림도 좋잖아 근데 섭외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안 돼 방송 아 그래요? 아이 됐어 왜냐면 잘 나가는 회사니까 아쉬울 게 없어 아이 알할 필요도 없어 근데 회사가 되게 좋아 아 그래 그럼 내가 투자하자 이거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잡혀? 기자가 왜 투자하냐고요 아니 기자도 사람이야 사람 푼돈이야 푼돈 아니 투자를 해야 어떻게든 돌파를 하지 왜 투자 안 하고 계속 월급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다가 우리 그러면 뭐 연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사실 존 리 선생님이 요새 뭐 무슨 투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진짜 좋은 건데 난 솔직히 좀 걱정돼 왜 걱정되는 줄 알아요? 이게 미국이면 내가 볼 때는 그 정확하게 맞는데 솔직하게 주직 방송 나는 존 리 선생님의 그 철학은 100% 동감인데 현실은 냉철 TV야 까야 돼 까야 돼 딱 꽉 딱 좋은 회사를 그냥 사서 꾹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약에 이마트가 미국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 봐 그러면 월마트랑은 달라요 월마트는 그거 온라인으로 좀 하고 해도 아직도 그냥 옛날 그 방식의 저건데 이마트는 사실은 온라인과 편의점 리커와 모든 게 밸런스가 딱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미국 경기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온라인 쪽에서는 이마트는 거기에 맞아서 척척척 성장할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데 지금 대규모 유통법 규제 받지 종부세 세금이 올랐고 임금 인건비도 갑자기 급격하게 올랐고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 이런 거 하면서 돈 유통 속도 줄었지 유통 속도 주는 거는 유통주한테는 진짜 완전 직격 칸이거든 근데 샀어 근데 갑자기 막 이상한 범 나오면서 막 꼬꾸라져 예를 들면 아마 존 리 선생님이 이 회사 우리가 복리로 사야 되는 회사 중에 나오면 뻔해 이마트 나올 거고 그렇죠 막 5년 어 뭐 그런 것도 막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는 그 존 리 선생님의 철학이 맞을 거냐 2015년부터 지금 벌써 4년이네 한 4년간은 안 맞았어요 그 전에는 맞았어요 그 전에는 쭉 맞았어요 특히 음식료주들 보면 차트 봐봐요 월 2평선을 치고 거기서 더 올랐다가 조금 더 떨어지면 다시 2평선을 만나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이상의 기업들이 다 성장해서 쭉 갔단 말이에요 오뚜기도 요즘 작살 났잖아 오뚜기도 근데 그 몇 년 전에 시세분출이 너무 크게 됐었잖아 맞죠 그때 거의 놀라울 정도로 근데 그런 다음에 떨어지는 얘네들의 그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걔네가 왜냐면 그전에는 그렇게 그랬던 적이 없고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맞았었어 근데 이제는 우상향이라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게 근 한 3년 동안에 굉장히 특이한 이슈여서 그래서 단순히 그런 복리로 적립식 투자가 맞을 것이냐 사서 모으는 게 맞을 것이냐 우리한테도 대세상승의 장이 올 것이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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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